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오늘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해설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.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고3이 되고 나서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은 좀 남달랐을 거고 긴장도 어느정도 한 상태에서 치러졌던 시험일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작, 고작이라고 하면 좀 언짢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겨울 때 이제 개념 기출 한 바퀴 정도씩 돌렸을 사실은 기출은 막 열심히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개념을 한 바퀴 정도 돌렸을 시간으로 좀 적합한 시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문제풀이의 숙련도가 막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. 고작 3개월 정도 학습을 해서 그래도 좀 꽤나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은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특히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항들 그 다음에 좀 구석구석 봐야 되는 지식형 문항들 이런 것들은 아직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결과에 너무 의의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기분이 상하거나 또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여기서 또 너무 오만해질 필요도 없겠죠. 여기서 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텐션을 잃지 않고 긴장감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후 일정들을 좀 챙겨 나가야 될 거고요.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평은 그렇습니다. 첫 학평은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무난했어요. 수능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쉬운 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치르게 될 6월 학평이나 9월 학평만 하더라도 이 3월 학평과 비교하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됩니다. 그러니까 3월 학평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뭐 학습의 어떤 그 완성도가 높지 않은 시기 입시 초반부에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출제를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출제의 주안점이라는 것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를 가지고 변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개념을 얼마나 충실하게 5개념 없이 잘 익혔느냐 정도를 가볍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월 학평을 잘 봤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좀 충분히 잘 배양이 됐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3월 학평을 못 봤다라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채찍질을 하셔야겠죠. 개념을 회독수를 높여야 되는 또는 기출을 조금 더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개념 기출 수준 N제까지 갈 것도 없어요. 그 해결책이 N제를 열심히 풀면 되겠다로 귀결될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겨울 학습 개념이나 기출 학습의 어떤 숙련도를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높여야 되겠구나. 그리고 나서 이제 N제로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컷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아직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. 왜냐하면 재학생들만 치러졌던 시험이고 치렀던 시험이고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성적을 집계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컷이 높다 낮다 몇 점이다라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 기분상 내가 1등급을 받았다, 2등급을 받았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이제 문항 해설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문항이 좀 평이했던 만큼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점검해 드리면서 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